귀인 김씨는 1690년에 김씨구의 딸로 태어나 1705년 수관에 봉해졌다. 1710년 귀인으로 승격했으며 사망 후에는 이득예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숙종과의 사이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영조 48년인 1772년 8월에는 당은첨이 홍익돈으로 하여금 봉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날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안장되었다가 1966년 이후 서삼된 경례로 이장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이전을 주관하였는데 2조 때 왕능이 필요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에 있는 관계로 관리상에 애로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